어마어마한 호재가 있습니다. 요쪽에 여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있다면은? 있습니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좀 안다. 내가 아파트 투자를 좀 많이 해봤다. 부동산 투자라면 내가 누구를 가르쳐 줄 정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역, 대학을 잘 가는 지역, 대형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이런 곳이 학군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학군지 3개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부동산 고수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도 서울의 학군지 3군데?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첫 번째로 말할 필요도 없죠.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빠질 수 없다. 양천구 목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목동 얘기만 들어봐도 뭔가 공부를 잘할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내가 학군지, 공부로 둘째 가려면 서럽다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쪽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동남쪽 하나, 서남쪽 하나, 동북쪽 하나, 최대 학군지역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계동으로 가볼게요. 동부 간선도로를 따라서 쭉쭉 올라가면 노원구 중계동이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7호선 중계역이 여기에 있어요. 중계동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중계동이고 이쪽에 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중계동이 어느 정도 크기냐? 몇 제곱미터다, 몇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전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의도 고구마 크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중계동 대략적으로 상계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중계역 쪽, 이렇게 하계역 쪽, 설아벌고등학교 쪽 이렇게 정도가 중계동의 주거단지, 학원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의도는 이렇게 생긴 섬이고요. 고구마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고구마를 한번 그려봤어요. 짠! 고구마 딱 올려보면 여의도 크기랑 똑같죠. 중계동으로 여의도 고구마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고구마 나와라! 짠! 이렇게 돌려서 얼추 중계동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한번 올려놔 볼까요? 짠! 거의 비슷합니다. 중계동이 약간 큰 것 같기도 해요. 중계동 크기는 여의도랑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확 되죠? 고구마 설명 괜찮았으면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쪽 노원구 중계동이고요. 핵심지와의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중계동에서부터 광화문권 일자리, 서울시청 쪽까지 직선거리 11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중계동에서부터 강남까지 직선거리 13km 정도 거리예요. 3도심 중 하나인 여의도까지 중계동에서 직선거리로 17km 정도 나옵니다. 지하철 교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계역 7호선 이쪽에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죠. 중계역에서 출발해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한번 지하철로 보면 소요시간 28분 걸립니다. 시간 괜찮죠? 그러면 이번엔 중계동에서 출발해서 대학로 해와동까지 한번 보면 소요시간 31분 걸립니다. 딱 봐도 멀어 보이긴 하는데 중계동 중계역에서부터 여의도역까지 한번 볼게요. 환승도 많이 해야 되고 소요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중계동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역시나 학군입니다. 이 중심에 중계동 학원가가 있고 은행 사거리가 있어요. 이 은행 사거리 라인으로 이쪽이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학원 밀집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을지학군입니다. 을지초등학교와 을지중학교가 있어요. 여기를 을지학군이라고 하는데 을지초등학교 배정이 되는 아파트들 인기가 많습니다. 전월세 수요 하반 경직성도 대단하고 꾸준히 매수세가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 위쪽으로 원광초등학교도 알아주고요. 불암초등학교 말할 것도 없죠. 수암초등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학교들 정말 많이 있어요. 은행사거리 요 아래쪽으로 설아벌고등학교 있습니다. 설아벌고등학교 요렇게 쪽 라인으로 대진고등학교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진요고는 이쪽에 있습니다. 중계동 학원가 쪽 한번 로드뷰를 볼게요. 요쪽에서 보면 좌측에 이런 대형 건물인데 보면은 전부 다 학원이에요. 조금조금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대형 건물들인데 다 학원이고 스터디 카페고 합니다. 우측으로도 다 학원이죠. 쭉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 건물도 다 학원이에요. 독서실이고 이 우측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은 다 학원이에요. 도서관 고등관 국어 학원 좀 더 가보면 이쪽도 다 학원입니다. 검도 학원도 있네요. 자 요쪽이 은행사거리입니다. 왼쪽에 국민은행 있죠. 이쪽 보면은 그랜드프라자. 이 큰 대형 건물이 전부 학원이에요. 그 옆에 쪽도 무슨 국어 학원 뭐 여기 간판 보시면은 오 보세요. 장난 아니죠. 수학의 기술 뭐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스터디 카페까지 대형 건물들이 다 이렇게 학원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은행사거리 지났는데 이쪽은 뭐가 있을까요. 목이 뭐예요. 다 학원입니다. 여기도 다 학원. 여기도 다 학원. 저기도 학원. 이 건물도 학원. 제가 지금 로드뷰를 쭉 보고 있는데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거 아직 못 봤어요. 1층은 이렇게 식당들이 있고 밥 먹는 거랑 공부하는 거 이게 이 중계동 학원가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이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걸어 다녀봤는데 학원 쉬는 시간이 될 때 아이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핫도그나 떡볶이 같은 거를 막 사 먹고 한 10분 있으면 또 우르르 다 들어갑니다. 공부를 하느라 칼로리를 많이 소모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간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학군 지역이지만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죠. 중계동 쪽에 굉장히 유명한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중계동 우측에 있는 불암산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불암산 돌산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이쪽 아파트 단지 쪽에서도 저 돌산이 아주 잘 보여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쪽에서 살짝 보여드리면 저기 이렇게 멋있는 돌산이죠. 아파트 단지 쪽에서도 이게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등산 코스는 이렇게 올라가서 불암산 정상까지 갈 수 있고요. 3시간 정도 코스인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정상에 가시면 태극기가 꽂혀 있는데 그 태극기 앞에서 꼭 사진을 찍고 오셔야 돼요. 불암산 정상 써 있죠. 로드뷰로 보여드리면 자 이쪽이에요. 불암산에서 이렇게 중계동점을 바라본 모습이고 전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포토존 말씀드렸죠. 여기 태극기 있어요. 태극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오세요. 단풍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때 맞춰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계동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습니다. 아까 지하철 노선도에서도 보셨지만 지하철 노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계동 핵심인 이 은행사거리 학원가 쪽이랑 중계역이랑 거리도 조금 있어요. 상권이나 학원가나 이쪽 은행사거리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에 여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있다면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26년쯤 개통으로 예정돼 있고 민간투자 사업이라서 지연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사거리 쪽 확대해서 보면은 예상대로 여기 위치는 은행사거리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나 궁금하죠? 로드비 한번 보면은 이쪽이 은행사거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현장 진행하고 있죠. 쭉쭉쭉쭉 가보겠습니다. 19년 착공이니까 아직 한참 공사를 해야 돼요. 5년 정도는 지나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5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기대감에 부동산에는 꾸준히 호재로 적용이 되고요. 코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동북선이고요. 경전철입니다. 출발력은 이 위쪽 상계역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죠. 도착역은 왕심리역입니다. 2호선이에요. 강남으로 연결되죠. 아래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상계역 파란색으로 다시 칠하고 왕심리역 파란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화면 맨 위에랑 맨 아래 이렇게 구분이 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상계역 출발해서 부람산역으로 내려옵니다. 아까 등산코스 보여드렸죠. 부람산이에요. 그 다음이 핵심 은행사거리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중계동이에요. 그 다음이 서울과학기술대역입니다. 그 다음에 하계역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월계역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우이천 북서울 꿈의숲 창문요고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 종합경찰서 숭례초교 고려대 제기동 마장동 우체국 왕심리입니다. 코스 너무 괜찮죠? 과거에 지하철 12호선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구간을 변경한 경전철 노선이 되었어요. 은행사거리에서 왕심리까지 40여분 걸렸었는데 20여분으로 대폭 단축이 됩니다. 중계동 학원가 쪽에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왕심리 쪽은 2호선 순환선이라서 홍대 2대 쪽으로 빠지기도 좋고 강남 쪽으로 내려가기도 괜찮습니다. 노원 쪽으로 가는 7호선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지옥의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분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중계동에 동북선 말고도 또 큰 호재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은행사거리 학원 가면은 이쪽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가 씁니까? 막 뭐가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숫자 하나 써볼게요. 104입니다. 이 104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중계동 104마을이에요. 과거에 104번지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달동네이고 아주 오랫동안 재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진행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연탄난로를 쓰는 지역이어가지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연탄봉사하러 가잖아요. 이 104마을에 가서 연탄봉사를 하는 겁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데 올해 하반기에 도시정비사업의 격전지로 떠오르게 됐어요. 사업비만 5,800억 규모고요. 노원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건설사들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현장 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5개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쟁쟁한 곳들이죠. 현장 가보시면 마을 곳곳에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붙어있어요. 약 18만 제곱미터이고 공공주택단지, 임대주택단지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공공주택은 지상 20층, 34개동, 1953가구 임대주택은 지상 4층, 다세대주택 136개동, 484가구 규모예요. 공공주택단지에는 전용면적 190제곱미터, 펜트하우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올해 말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예정은 2025년이에요. 백사마을 중공과 동북선 개통이 2025년, 6년쯤으로 비슷합니다. 지금은 2021년이고요. 5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뭐 하셨나요? 2016년에 뭐 하셨나요? 아주 먼 옛날 같나요? 바로 얼마 전이죠? 금방 지나가요. 노원구, 중계동이 싹 바뀝니다. 천지개벽해요. 이 백사마을에서 중계동 학원가까지 차로는 한 5분 정도? 걸어서 이렇게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역시나 초등학교가 중요한데요. 백사마을과 가까운 쪽으로는 수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될 것 같은데 이 길이 굉장히 단순한 길이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백사마을 현재 모습 살짝 보고 갈게요. 로드뷰루 마을 안쪽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철거 예정이라서 이렇게 페인트 칠도 돼 있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 볼게요. 달동네죠? 정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예요. 이런 길에 이렇게 한 줄로 쭉 서서 막 연탄 날르고 막 유명하신 분들이 TV에서 보신 적 있죠? 자 이쪽이 정말로 천지개벽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계동 쪽은 정말 아파트가 빽빽한데요. 이 아파트들이 다 90년대에 중공된 아파트여가지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적률 200% 조금 넘는 정도 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 쪽이 좀 더 맞는 단지들이 많아요. 수색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색해보면 역시나 중계동 학원가 쪽으로는 스타벅스 여기 하나 있고요. 노원역이나 중계역 쪽으로 와야지 스타벅스가 좀 있습니다. 은행 사거리에 있네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시간 그래서 중계동 아파트 가격 지금 얼마인데 평당 가격 지금 얼마 정도 하는데 대장 아파트가 어딘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어요.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은행 사거리역이고요. 이쪽이 학원가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을지학권 말씀드렸는데 역세권이면서 을지초등학교 앞에 중계 청구 3차 아파트 있습니다. 104 제곱미터 31평형이 매매가 호가 14억 5천만원 나와 있어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청구 아파트 아래로 건용 3차 아파트 있습니다. 105 제곱미터 31평형이 매매가 13억 8천만원 나와 있어요. 최근 매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동진 신안 아파트 좀 큰 평수 나와 있네요. 157 제곱미터 47평형이 매매가 19억원 나와 있어요. 학군지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우측으로 부람초등학교 근처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람초에 붙은 초프마 아파트 청구 아파트 쪽 보면은 137 제곱미터 41평형이 매매가 16억 나와 있고요. 현대 3차 아파트 106 제곱미터 32평형이 매매가 11억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 볼게요. 104마을 가까운 쪽으로 중계주공 7단지 아파트가 작은 평수인데요. 60 제곱미터 18평형이 매매가 6억 3천 5백 나와 있습니다. 천지개벽할 104마을과 가깝고 수암초등학교 건너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옆에 중계동 금호아파트 76제곱미터 22평형이 매매가 6억 7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학교죠.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 3번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얘기들이 계속 있고 정말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 중계동이에요. 이렇게 위성지도에서 봐서도 주택단지 같은 게 잘 안 보이고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90년대에 싹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에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서울 3대 학군지 중에서 그래도 가격이 아직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대치동과 목동 쪽과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동북선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호재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 매매가를 보면은 10억대도 많긴 하는데 8억대 5억대 7억대도 많이 있습니다. 소형평수긴 하지만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들 매물이 아직 많이 있어요. 임장 가시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 잘 살펴보시면서 가격대도 보시고 백사마을 호재, 동북선 호재가 어느 쪽으로 흐름을 변경시킬지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직업군이 아무리 다양해진다고 해도 일단 자녀 대학은 잘 보내고 봐야 됩니다.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좋은 대학 나온 스펙은 어디 가지를 않아요. 이 부분 혹시 잘 공감이 안 가시나요? 그러면 좀 더 느낌이 오게 이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안 좋은 대학 나온 스펙은 평생 갑니다.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살짝 자극이 되시나요? 내 자식이 뭘 숨기려고 하고 뭔가의 콤플렉스를 갖고 평생 살아가면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는 나를 닮아서 분명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공부를 하게 만들면 됩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로 만들고 그런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내 자식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군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역,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일산 후공마을, 분당, 평촌, 학원과 동네로 학년기 때 많이들 이사를 갑니다. 학군지로 이사하고 후회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학년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 때문에 하반경직성 전세가도 잘 받쳐줘요. 거기에 플러스, 교통이나 재건축 등 호재가 살짝만 반영이 돼도 가격에 빠르게 반응이 오는 곳이 학군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중계동에 대한 추가 정보나 다른 지역 분석을 원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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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